오늘의 K-디펙트 K-디펙트 디펙트는 속았습니다 메멘토모리 디펙트를 기억하라 냉정함 아 냉정함 이거 나중에 먹을 기회 없으니까 먹는거지 지금 먹어봤자 도움도 안되는거지 지금 먹어서 도움만든다고 안먹으면 나중에 안나와서 구운 그 냉정함 1코 2방어 쓰냐 그딴걸 왜 써요 1대로 줄게 음 4분 5분 4분 5분 날뛰기 내 이름은 디펙트 마구 날뛰어주지 쏘쏘쏭 이리 뛰고 저리 뛰고 1카드 너무 많이 넣은거같은 컨택받자 때문에 꼴받아서 많이 넣은거같은데 근데 너무 꼴받잖아 컨택받은 자가 꼴받게 하잖아 아우 꼴받아 강화할기 하나도 없다 마구 날뛰는 디펙트 아 염주 꺼져 세력 1만 더 깎였어도 와 42방어 켈리 버스 요정 가나 요정발진 요정 요정 아 잘가 요정아 함께 첨탑을 나가자고 했던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다 사요나라 하위모 파글광선 증폭 오 빛이 같은거만 세게나왔네 반도람가자 오잇 하아 똥분열 하아 똘때리네 쓰레기 게임 엘리트 존삽으로 가야겠다 냉정함 나온것만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은 정도로는 선탑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춘에 좋아야된다 하아 호호 쓰읍 방열판도 얼만한것 같은데 하아 일단 제거는 할거고 전타가 제일 필요없지않나 좀 아쉽네 정령밥인데 꺼져 호호 정령밥 줄 생각에 싱글벙글 정령밥 초강모음이나 빨랑 났으면 좋겠는데 벨트요 이펙트가 포션을 아낄 수 있을까 불가능 불꽃가능하님 뾱 드디어 선택받은 자에게 복수했다 헌받자 삼트하는 미친로봇 에프트웰이나 홀로그램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뎀 뎀 아니 이런 쓰레기 같은 대로 경채화 세 장이나 있는데 에프트웨어 캘리퍼스 있어서 이 계적회 하면 할만할 것 같은데 밀질만 좀 나오면 의질의질하네 어떡하지 아니 냉기나왔네 에프트웨어 신성님 어디에 계신지 아레오코 십사옵니다 흐흐흐흥 흐아 호호 버프워프 쓰면 뒤지지 않았을까 버퍼 어 펌드 코써지 선택의 순간 비싼거 먹자 저거는 나중에 나오겠지 호호 고갈님 서울지와 시골지 아략 나올 것 같았으면 써지 말고 저거 먹지 어쩌지 어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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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약 벤터 역학 꼬끄미 꼬끄미 그냥 먹을 걸 그랬나 아 아 도도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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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돈 방금 방금 칼집 3개 리듬 맞춘 것 같은데 빰빰빰빰 아니 몬스도 돌을 주냐 뽑아버리렴 뽑아버리렴 히트 점탑 밀 업 찐 힐 해야되는데 죽이지 말아봐봐 힐 해야되는데 죽이지 말아봐봐 힐 해야되는데 죽이지 말아봐봐 알고리즘 뿅 문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 신성색 얘 천천히 나오네 홀롤롤롤롤롤롤롤 아니? 얼마? 놀래라 죽어라 아아 깃방 깍깝 포션 창의적인 인공지능 컴파일드라이버 글쎄 글쎄 왜 컴파일드라이버 못먹게 자꾸 점탑이 방해하냐 컴도 좀 먹자 컴파일드 아 아예 잘 못썼어요 만들어줘요 부터 나 angel out your 너 단수는 변심. 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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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희성 재미력 아잇 똥같은 혼돈수였어 대신 귀여운 변성을 드리겠습니다 크크 어둠 야미노시카라 메아리다 메아리 아니다 아 착각했네 메아리다 아니 메아리 좀 쓰자 어제같은 게임 앗 홀로그램 알고리지 말라고 그랬어 아무튼 버순아님 성혼돈 성혼돈 왜 똥같은 카드만 나오지 아 이펙트라서 망신송 망치신송 망신송 망치신송 망치신송 아니? 이지 쏘이지 쏘이지 온도원 그지같이 진짜 어디가서 플릿 플라즈마 좀 많이 가져와라 빈엄강 메아리조 천천 굿 기단 기단 같은 디펙트 쏘이지 단추 공격 경고 칸 백 vest 수용폴 애넛자이자이자이자이저 드로어가 많이 모자란데 선택지가 정말 많군 아닌데 왜 영체와 아까워 죽겠네 신성 어디 신성 어디 어디 얘같은 겜 왜 신성은 맨 밑장에 있는걸까 가장 낮은 곳에 임하기 때문에 우버는 더 막을 수 있다 1뎀 막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1뎀을 막지 대단스 대단스 아 흠 흠 으 그 와중에 정혼돈도 서순한 진짜 운덩이랑 달빙이랑 첨탑의 두 커다란 그 겸 그 겸양 대산맥 그 겸양 대산맥 병아리 없는게 아쉽네 병풍 진짜 마음에 안드네 영풍 진짜 마음에 안드네 어디다 쓰냐 이거 네메시스 크리에이티브 AI 희택트 상위적인 인재라서 니오우가 채용함 마냥이다 어뻔데 정전기방전 그만줘 아니 대게 정전기방전 없지 않아? 아니 창공이 지금 정전기방전 3개 준거야? 버퍼인데?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버퍼가 뭔지 몰라? 피가 담긴 병 또 분열 이제 액트포에서 핵분열 3개 1턴에 잡힘 방금 핵분열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이 녀석이 5 그 5 4 4 4 4 4 4 4 5 날뛰 날뛰 누가 캐릭터 이름을 이펙트로 짓냐 영채화 한장이라도 강화되어 있었으면 그게 많이 아쉽네 아니 근데 이렇게 진짜 밀업진으로 끝나는 건가 나뉘어 왔어요 나는 밀집이 좋아 나는 밀집이 좋아 백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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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괴님 일집 좀 주세요 알고리즘 안 쓸 수가 없다 앗 선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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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은 나쁘지 않은데 결국에 밀업진이라고? 내라고? 밀집 없는 진 따라서 잘 안 들리는데 여기서 포션 빼기 싫은데 엔터도 있고 차라리 좀 맞으면 맞았지 엔터도 있고 아이스크림은 남은 거짓말은 남은 엔터도 있고 일제사격 먼저 쓸걸 아니 근데 이거 창의적인 인공지능 안 써도 되나? 파워가 많으면 두렵지 않은데 파워도 뭐 이상한 버퍼 기계학습 이런거만 있어가지고 사우도 펼치기 도네 이름 서순인데 I will 뭐지? 왜 이렇게 불법치? 나이스 베리 빠밤 빠바밤 빠바밤 뿌이뿌이뿌이뿌이뿌이뿌이 역시 베리야 아이씨 왜 이렇게 창의적이야 너 창의력 대장이구나 어깨가 매우 커진 디팩트 알파 개만해 디스트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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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상자 진짜 쓸모 없을 것 같은데 제시계 보다는 쓸모가 있겠지 아 아 워호 아 아 알고리즘 선생님 아니 씨 드로 도로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창의적인 인공지능 나오는 거 좀 그만 좀 해라 도라이 도라이 같은 게임 야자 신성 신성 이러면은 창방은 잡았다 전타 왜 이렇게 약하냐 제가 심지어 힘 깎았어 본부한다 으아아아아아 메아리 와사항 에이그 와사나 아니 이정도면은 개식에 괜찮았을수도 있겠다 아이스크림 도 있고 제발 용각인데 재발용이 있을것 같으면 아까 해시기에 겁나 아깝네 아이스크림 도 있고 아이스크림 도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6 에너지 강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쓰는게 낫겠지. 전투 길어질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플라즈마 가져와 빨리. 나이스 메아리. 메아리 떴으면 거의 다 됐다. 이 부분은 아기 때문에 안나는 것 같은데. 안쓰는게 안나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따 더 재미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이 부분에서 만나요. 이 부분에 빠진 것 같아요. 안쓰는게 낫지, 인정에 대해 elles 한번 치집니다. 그 부분에 따라잡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센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히요타 응 영채화야 퍼저팩 발 발 아무 코토 못하죠 빠밤빠밤 지펙트가 이겼습니다 당연하게도요 13골드 액인 쪼개는 가면 뭘 잘했다고 쪼개는 걸까요 캘리퍼스 3267방어 655골드 그릇 20킬 펜터 6킬 아니 왜 샀지 얼약이나 살걸 디펙트가 너무 강했다 1피단병 1펜터그래프 완벽 완벽 20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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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킬